안녕하세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스트롯2 3회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27.9%라는 높은 시청률을 보여준 트롯전쟁의 서막을 알렸지요. 저도 본방사수를 하면서 지켜보았는데요. 지난번 2회에서 3회에 나오는 지원자 중에서 막강한 우승후보가 나온다고 하여 누구일까 하면서 열심히 보았습니다. 제도전부의 아쟁 김은빈도 나왔고 쌍둥이부의 트윙걸스도 출연하였지요. 지속적으로 보았으나 이렇다 할 지원자가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직장부의 버블디아도 나왔지만 14개만의 하트로 큰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가 누구일까 지켜보던 중에 대학부에 이보경이 출연하였는데 첫 음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보경씨는 자기소개에서 국악을 세계가 국에 알리느라 다니다 보니 늦각이 대학생으로 호원대 실용음악과에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박선주 마스터는 호원대 실용음악과는 탑3 안에 드는 실용음악과 명문대로 입학이 무척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호원대학교가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957명 모집에 8,867명이 지원해 9.27대 1의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이보경은 당시 107대 1로 입학하였다고 합니다. 이보경은 패티김 그대 내 친구를 불렀는데요. 한 소절만 듣고도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고 저 또한 진짜가 나타났다 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스처와 표정도 무척 여유로우면서 안정감이 있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감정전달력과 표현력이 다른 지원자들과는 무언가 다른 무대의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이보경씨의 무대를 보는 인영웅 마스터도 솔깃하면서 진지함을 더해 예리하게 보는 표정에 나타났다 라는 예찰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방식이 말하듯이 툭 던지는 부드러움과 감성이 어딘가 인영웅님하고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무척이나 심취해서 멍하니 들었습니다. 박선주 마스터는 나왔네 나왔어 라고 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조영수 마스터는 약간의 고민하는 듯하다 하트를 눌러서 올하트로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 이보경의 노래를 듣고 난 후 실시간 리뷰에 정말 너무 멋지고 한 편의 뮤지컬을 본 느낌이다. 이런 멋진 감성에 노래 들으면서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감성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다며 칭찬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보경 씨는 퓨전 국악 그룹 훌의 메인 보컬입니다. 2018년 훌 공연이 있었는데요. 훌은 세종문화예관 예술감독 출신인 최윤상 감독과 국악 크로스오버 뮤지션 착한 이보경이 이끄는 퓨전 국악 그룹입니다. 한국의 국악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던 이보경은 이번에 열리는 미스트로2를 향해 더 한번 국악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스트로2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미스트로2 진의 왕관을 쓰지 않을까 미스터트롯 진 인영웅님의 뒤를 잇는 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이보경 씨를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미스트로2 진의 영광은 누가 누리게 될지 진정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4회 방송이 되네요. 다시 한번 멋진 미스트로2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